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제가 오늘 또 다돈농장, 키핑장, 선인장, 다육식물 매장에 왔습니다. 여기 농장에는요. 직접 수입을 하시고 도소매를 하시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키핑장 입구고요. 조금 더 가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판매장 입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다돈 킵핑농장에 왔습니다. 이곳 사장님은요. 선인장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선인장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저도 선인장을 예전에 엄청 좋아했거든요. 꽃이 예쁘잖아요.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선인장을 그렇게 저도 좋아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가시를 뾰족뾰족 세우고 있는 이런 아이도 보십시오.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나온 아이들은 바깥에서 못 봤어요. 조기 아이들도 이렇게 보세요. 아주 멋지답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그린네일입니다. 그린네일 그린네일 5만원입니다. 그린네일 5만원이에요. 이렇게 여러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린네일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구경하세요. 요 아이는 그린네일이에요. 화녁 보세요. 이렇게 두툼하죠. 수입 들어온 아이입니다. 수입. 요번에 또 신품종이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린네일이에요. 여기는 다돈 농장입니다. 포스가 아주 멋있습니다. 요 아이는 5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이렇게요. 수입 들어온지 얼마 안되가지고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린네일 5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그린네일 멋있죠. 아가들이 다 이뻐요. 어머 이 아이도 보세요. 이렇게 환협이 이렇게 져가지고 아주 이쁘네요. 아가들이 여기 오느라고 아직 솜도 안 털어졌습니다. 오 요 아이도 잘하면 아주 포스가 장난 아니게 생겼습니다. 얘 진짜 이쁘게 생겼네. 직접 오셔서 골라가시면 더 좋아요. 오셔서 여기 농장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골라서 데리고 가세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요. 블랙 다이아래요. 블랙 다이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립니다. 블랙 다이아를 보고 계세요. 예 좀 보세요. 예 요렇게 이뻐요.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포스가. 아우 직접 보면은 더 멋있어요. 요기 요거는 꽃대구요. 얘는 자구가 요렇게 나오네요. 직접 오셔서 고르시면은요. 요런 아기도 데려가세요. 요렇게. 예쁘죠. 코스가 장난 아닙니다. 블랙 다이아. 블랙 다이아는 6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도매도 하시니까. 오셔서. 골라가세요. 이거 사장님은요. 개수를 쉬어서 도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하시는게 아니라요. 골라가셔도 돼요. 오셔서 골라가셔도 됩니다. 너무 이쁘네요. 보여드릴까요. 요아이.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입장 끝이. 피멍인듯 하면서. 검붉은 색이 나면서.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블랙 다이아 6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블랙 다이아를 보셨습니다. 옆에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블랙 라이트입니다. 블랙 라이트. 블랙 라이트는요. 입장이 요렇게. 요렇게 나옵니다. 블랙 라이트. 지금 보시고 계세요. 블랙 라이트입니다. 블랙 라이트입니다. 예뻐요. 예뻐. 블랙 라이트는. 하나 틀어서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이쁘죠. 아주 손톱 부실 부터. 물드는 것 부터. 아주. 멋있습니다. 다육이 왜 이렇게 이뻐요. 요렇게 이쁩니다. 속의 입장은. 연두연두 하면서. 겉으로 이렇게 피멍이 드는데. 너무 이쁩니다. 블랙 라이트. 얘는 10만원에 나가는 아이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퍼지지 않은. 그런 아이입니다. 신품종입니다. 신품종으로 들어온 아이예요. 블랙 라이트입니다. 아이고. 다돔 농장에 와서. 제가 요렇게. 다육이하고 놀고 있어요. 요렇게. 아우. 너무 이쁩니다. 블랙 라이트 요아이. 10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연꽃처럼. 오므라조면서. 고렇게 입장이. 고렇게 돼 있어요. 연꽃처럼. 요렇게. 오므라져 있어요. 보세요. 요렇게 이쁘죠. 요렇게. 연꽃처럼. 요렇게 올라가 있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블랙 라이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요아이는. 몸값이. 10만원입니다. 블랙 라이트. 요렇게. 있습니다. 블랙 라이트. 블랙 라이트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시라도. 맘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빨리 주문을 하십시오. 요기 보이는 아이는요. 핑크 캔디입니다. 핑크 캔디. 핑크 캔디.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뻐. 요런 아이들은. 이제 뿌리 잡히면은. 하엽으로 다 떨어질 아이들이구요. 너무 이쁘네요. 핑크 캔디. 핑크 캔디는 5만원이에요. 5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요아이가 이제 조금. 작은 아기인데. 요아이가 이제. 뿌리 잡고. 크기 시작하면은. 뿌리만 잡히면은. 금방금방 성장하죠. 요게 하엽은. 요런 아이들은. 다 이제. 하엽져서 떨어져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핑크 캔디. 핑크 캔디를 보여드려요. 5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요. 뿌리는. 흙에다 그냥 꽂아 놓으면. 다육이들은 다 뿌리가 내리죠. 핑크 캔디를. 보여드렸어요. 아주 이쁩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그리미 이름이 붙여진 아이예요. 창하고 미니마하고 교배종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에요. 물이 요렇게 드네요. 지금 물이 덜 들은 거거든요. 더 이제. 흑잠깔 썰기로.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요렇게 자고 다른 아이도 있네요. 신평정으로 들어온 아이예요. 이쁘죠. 다육이 다 예뻐요. 날이 추워지고 따뜻하고 추워지고 요러면서 아이들이 물드니까요. 더 이쁜 거예요. 다육이는 추워야 되더라고요. 추워야 물이 더 잘 들더라고요. 그림이 요렇게 자고 다른 아이도 있네요. 미니마하고 창하고 교배종이에요. 이렇게. 신품종입니다. 신품종으로 다덤 농장에 들어온 아이예요. 신품종으로 예뻐서 저도 품 없습니다. 가격은 15,000원 하는 아이예요. 이곳 다덤 농장은요. 도소매를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도소매로 판매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매가 필요하신 분은 도매도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소매를 원하시는 분은 소매로 택배로 전화 주문하셔도 됩니다. 택배가 되니까요. 전화 주문을 하세요. 그러면 택배로 예쁘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직접 오셔서 예쁜 아이 고르시면 더 좋아요. 직접 오셔서 택배로 주문을 하시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좋은 아이를 선별해서 보내드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또 다 보시는 견해가 다 틀리니까 직접 오셔서 예쁜 아이로 품어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미니마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15,000원 하는 아이예요. 미니마 신품종으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다돔 농장에 오시면 볼거리가 진짜 많아요. 정말 특이하고 신기하게 생기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재미있게 생긴 아이들이 아주 많답니다. 시간이 되시면 직접 놀러 오십시오. 제스타 5,000원씩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제스타 이렇게요. 꽃대도 올라오고 자구도 품고 있네요. 제스타를 보고 계세요. 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옆에 아이는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가 이렇게 자구도 품고 있네요. 여기는 삼두인 아이도 있고요. 엘레강스 가격표 보여드릴게요. 4,000원입니다. 여기 외두짜리요. 외두인 아이 이 아이는 3,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외두인 아이는 3,000원에 판매되고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옆에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석연아 금입니다. 석연아 금 석연아 금 석연아 금은 이렇게 있는 아이가 5,000원이네요. 석연아 금 금을 보여드려요. 오 근데 이쁘네요. 석연아 금 이렇게 이쁘네요. 저기 이두인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이곳은 택배가 되세요. 택배가 가능하시니까 전화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아우렌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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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입니다. 물이 예쁘죠? 예쁘게 들었습니다. 휴밀리스 휴밀리스가 이렇게 자구가 많은데 5,000원입니다. 전화로 휴밀리스 군생입니다. 휴밀리스 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섭쇠 실리스 금입니다. 예쁘죠? 섭쇠 실리스 금 섭쇠 실리스 금도 5,000원이에요. 이렇게 자구도 있네요. 목대가 이렇게 굵죠? 요렇게요. 하얗도 지면서 목대도 이렇게 굵네요. 아미스타도 보여드릴게요. 옆에 아이들 다 보여드릴게요. 아미스타 색감이 아주 이쁘네요. 곱게 물들었습니다. 아미스타 아미스타는 목대가 이렇게 굵은데 요런 아이도 3,000원이네요. 아미스타 3,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에일린 5,000원입니다. 5두짜리에요. 이렇게 헤일린 5두짜리 5,000원입니다. 옆에 기천도 찍어달래요. 기천 기천 요아이는 2,000원이네요. 기천 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거미줄 바위솔도 보여드릴게요. 바위솔 바위솔도 요렇게 색감이 무리드네요. 거미줄 바위솔 가격도 보이시나요? 거미줄 바위솔 3,000원입니다. 두수가 꽤 커요. 이렇게 거미줄 바위솔을 보여드렸어요. 여기는 이렇게 철화도 멋있어요. 철화도 쭉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한번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